이 방법들이 밖으로 쓰면 되요 안되요? 안됩니다 기밀이죠?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차 안에서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은 구역원에게도 하면 안됩니다 추수밭 결국은 우리의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10% 넣고 가신 밭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추수밭씨 뿌린 곳에 가서 뭐하래요? 추수하라고 그러죠? 작년 그 작년에 그 통계를 보면은 그 추수밭에 보냈던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 교회에서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뭐해요? 빼내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밭이 아니야 남의 밭인데 이거를 훔치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막 두려운 겁니다 더덕놈 제발 내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남의 밭이에요? 우리 밭이에요? 아니 더덕놈이 뺏어가지고 우리 것인데 소나기째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남의 건데 내가 뺏으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밭 우리가 추수해야 할 포전입니다 맞죠?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종이신 시간 딱 있잖아요 모이지 말라 해도 다 모이잖아요 우리 그 시간 뻔히 알잖아요 맞죠? 그 내부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 밖에서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거기에서 잡는 방법이 많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잡아내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추수밭은 에베들을 주는 것이라는 그 관념을 버리십시오 교회 앞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회 가는 그 시간 때에 그 교회 꼭 앞이 아니고 약간 꼴목 떨어지면 항상 그 길로 다 들어가죠 호기들이 그 길로 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있다가 인상이 좋고 아 저 사람이 참 괜찮다 하면 가서 이제 아 제가요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좀 제가 여기다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멀다 안양이니까 멀죠 되잖아요 안양이니까 너무 먼데 전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해요 지금 전도가 안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그러면 뭐하냐 전화번호 달라고 해요 그럼 바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자기가 관리를 해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내가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되도록이면 상겨울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 상겨울을 보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한 번은 만날 때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항상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음은 두렵고 하는데 지금 일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 가족에 핍박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가끔 한 번은 나갈 수 있는데 3개월 후에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다녀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을 벌어놓는 겁니다 이 3개월 동안은 뭐 할 거냐 그 사람이 나를 관리를 해요 그럼 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간증도 하고 이해 되죠? 간증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믿음 좋았는데 시험 들어서 떨어진 걸로 한 겁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았을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아주 내가 그때 아주 열정이 대단했고 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갔느냐 회의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지방으로 만들어서 또 다시 이사 왔다라고 해서 나중에 만나게 해도 되고요 이 3번은 누구냐? 교육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략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는 나를 좀 가까워지고 한 달간은 좀 사귀는 기간으로 가져도 좋습니다 막 너무 급하게 가자마자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한 달간은 끌어당기고 한 번씩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도 좋아요 맛배기만 모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나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간증 속에 소개했던 사람을 두 달째 들어갈 때는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전화가 오는 것처럼 아니면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이게 모략이죠 이건 누가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신학원 공부하면 초등 중등 나가면은 어때요 유월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 식구들은 그 교회를 다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점이 우리 초숙군이 들어가서 그 교회로 전도당에 가서 신학원생 공부하는 사람에 같이 그 가족에게 가서 그러니까 신학원생에게 의해서 섭외돼서 전도당에 갔을 때에는 상황은 뭐냐면 그 신학원생하고 너무 잘 아는 사이인데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 그래도 되겠죠 또 어디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이번에 왔어요 이해 됩니까 독일에 있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신학원생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전도회관 겁니다 그 교회로 우리 여기 제가 수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전도사 신학생 출신도 많습니다 바벨론 교회 간판이 있어요 없어요 간판이 있고 전직이 그 활동이었기 때문에 가서도 얼마든지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산홍기기 작전이 들어갈 겁니다 교회는 50명 이하 교회 그런데 절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단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다든지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닌 교회 있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이제 1차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추수당해 가는 건데요 먼저는 우리 뭐 집사님들이 그 교회가 있다면은 추천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시는 분들 분 중에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요즘에 몸이 아파서 치웠는데 이제 다 회복이 됐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 들어보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요 봉사로 하겠대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 들어가는 분은 어떤 전도사로 들어가야 되느냐 교육 전도사가 아니고 신방 전도사 알겠죠 신방 전도사 하면은 각 가정마다 신방해야 안해요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우리 큰 교회보다 거기는 뭐 작죠 그 가정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기 때문에 그 심령들을 다 내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절대 말씀 얘기하시면 안 돼요 1위원 입으라고 그랬죠 확실하게 1위원 입어서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식구하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50명 이하 교회는 진짜 목사님이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놓고 있어요 왜? 큰 교회도 다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지 작은 교회는 안 와요 돈 내야 되지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전도만 하면 어쩌냐 튑니다 이제 그러겠죠 전도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싸인 보내죠 우리는 뭐? 뭘로? 모랴? 안 나옵니까? 튀어서 모랴 나오셔야 됩니다 싸인 보내요 제가요 오늘 4당 11번 출구를 지나갈 테니까 그쪽으로 나오세요 몇 시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전도사로 들어갔던 분하고 같이 걸어와 그러면 출연 제가요 저기 이사 왔는데 여기 혹시 말씀이 좋은 게 없을까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증인도 있겠다 우연히 전도한 거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당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당해가서 뭐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요직을 차지해야 돼요 요직을 차지하려면 저는요 예전에 신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집에서 사는데 옛날에는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이 말 들어갔다 하면 또 어디다 세워요? 안 그래도 일꾼 없는데 부녀회장 작년회장 세우겠죠? 이렇게 해서 세우고 또 우리가 뭐 전도활동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어디 지역에서 우리 전도활동하니까 우리 고기들 좀 그쪽으로 좀 놓으세요 가면 되죠? 우리 추석군들 어 거기 가서 전도당해 가는 겁니다 인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만약에 전도사가 있었다 그럼 이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쫓아내야 되죠 다음에는 살려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러죠? 그러면 우리 성도가 전도사와 뭐라고 문제를 만들어서 일으켜서 목사님께 뭐해요? 아 이제 집사로 들어갔어요 아 나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신학 못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전도사님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또 그래 어떻게 해요? 나가시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다른 추석군이 또 뭐해요?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전도사님을 하나를 뭐해요 추천을 했어 또 다른 집사가 전혀 다른 집사가 우리 식구죠? 근데 이러는 분이 있는데요 진짜 그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목사님 이분이면 아주 우리 교회가 굉장한 발전이 올 겁니다 근데 저번에 들어온 전도사에 의해서도 어때요? 막 발전이 막 눈에 띄게 돼 50명밖에 없는데 어때요? 갑자기 막 어? 70명 80명 기분이 좋아 그래 또 돈 안 받는다 또 봉사로 하실 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봉사로 들어가실 분은 아무리 봉사로 들어간다 해도 차비는 줄 겁니다 신방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 우리 헌금하면 되겠죠? 헌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하나씩 채워지고 이제 그 전도사를 쫓아내고 다시 우리가 추천한 전도사가 또 세워져요 그럼 요직 요직에 다 우리 식구가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누구? 이렇게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를 또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냐 우리는 이제 각 성도들 마음 다 잡아버리면 되죠? 1대1 관리 다 들어가버렸는데요? 다 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초회장님도 우리 식구니까 어때요? 구협도 우리 식구하고 다 분배를 해서 나눠주고 또 이제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노에게 장노에게 장노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노는 어때요? 한 사람이 그랬으면 모르는데 장노하고 아주 절친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귀어 놓으면 되죠? 장노 마음을 싹 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목사를 내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강사님 중에서나 전도사님 중에서 성교사님 중에서 우리 전직 목회하신 성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을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요 명표까지 다 있죠? 어디 교단 어디 신학을 했다라는 게 다 있잖아요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이제 단에서 설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희들이 말씀에 갈급한데요 말씀 좀 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가 여기가 이제 신학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와 너무 좋다 먹을 수 있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바벨론 깨우를 세워서 우리 식구를 넣어서 전도로를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교의 다른 집하에서는 그러나 그것은요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세월 따먹입니다 이제는 있는 곳을 먹어야 돼요 이게 산원기기 작전입니다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이 밖으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기밀이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차 안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역원에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은 구역원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명자니까 지금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죠? 박수 한번 칩시다